한편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전달을 또다시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우리는 사실과 진실,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북한은 오물을 보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5, 6일쯤 바람 방향이 북쪽으로 바뀐다는 예보가 있다면서 바람이 북쪽으로 불게 되면 대북전달을 날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달 20만 장과 한국 드라마, 임영웅 노래 등 트로트 담긴 USB 5천 개를 대형풍선 10개에 매달아 보내려고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